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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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너무 맛있어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주먹밥 오징어 초콜릿 오징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그냥 매운 껍질까지 다 먹으려고요 호로로 오쇼 얌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먹으러 가기 깍두기 고소하고 달달한 맛 정말 맛있고 잘 먹었지만 그 잔ٹ뻑에 먹으러 와요 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